6시까지 지금 나가려고 근데 그 사람 어때? 치마는 조금 식상하잖아요 청바지가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감각적이고 어? 그러네요 일부러 맞춰 입으려고 한 건 아닌데 다 그렇지 않나요? 청바지가 편하잖아요 네 저는 뭐 상관없어요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일하기도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고료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쪽으로 감각해주세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